안녕하세요. 저는 화학제조업 관련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았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노력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 방면에서 환경 악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달되고 있어서 환경 쪽에 관심을 갖게 됐었고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학제조업 관련 회사에서 환경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수당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이직을 한다든지 재취업을 할 때 공공기관에서는 가산점도 준다고 하니까 자격증 취득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필기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서 크게 어렵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오답노트 정리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기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왔었다고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고 하지만 그 작업형 같은 경우에는 총인시험만 공부를 하면 됐었기 때문에 고경미 교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실험, 방법 그대로 이미 스트레임을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의 중에서도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통해 이론을 확실하게 잡아주시는데 이론을 탄탄하게 잡아야 필답형에서도 운영 문제가 나와도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는 다른 교재들에 비해서 얇은 편이지만 저는 들고 다니기가 너무 무거워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책을 들고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필기 노트는 준비는 하지 않았었고 교수님께서 필기해주시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시는 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책 안에다가 이렇게 필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같은 거를 풀고 나서 틀린 문제들은 모두 오답노트를 정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회차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시가 날 때마다 홈템이 책을 뜻이 읽었었습니다. 수지로형 공정기준이나 법규에서는 암기할 내용이 정말 많았는데 중요한 내용만 쏙쏙 뽑아주셨고 특히 앞글자만 따서 외우는 암기법을 알려주셨는데 처음엔 뭐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게 외워질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도 외웠던 내용이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특히 뭐 최대 보존시간 기간별 정리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시험에 매번 나오는 내용들이라 디전피수자니라든지 육냄총, 전대효과, 그리고 뭐 실험 보관 방법에서는 노시암총 이게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고객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100점을 맞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60점만 넘으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한 부분 짚어주시는 내용만 공부하더라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열심히 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